한 명이 더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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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시간이 됐어요 하루도 안 빼놓고 맨날 오니까 내가 머리가 아파하고 죽겠어 아유 어떻게 무서워 아유 어떻게 무서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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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알아 저렇게 계속 울어요 계속 울어요 너무 울으면 안 돼 아유 나 정말 못 살겠다 아유 아유 뭐? 들고양이라니까 들고양이가 이렇게 치고 갖고 안 나간다니까 나 그러니까 내가 고치 앞에서 이런 거지 빨리 내려와 얼른 얼른 내려와 얼른 빨리 내려와 빨리 내려와 빨리 내려와 완전 지 집인데 여기 자기네 집처럼 그렇게 살아야 미치겠어 나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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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어디서 이냐 니네 집 다닌다 어딜 와가지고 어딜 와가지고 야 어? 얼른 와 빨리 얼른 가 얼른 가 얼른 가 currencies 우왕 와우 왕 왕 도영 아니, 저 더 도영 당기면 배가 엄청 크잖아요 지금 더 꺼졌어 처음에 올 때보다 전 나와 전 나와요 아이고 이거 고양이 세 마리 얘네들 새끼들 데려왔더라고 몸이 제 새끼예요 저 나비 새끼 근데 어느 날 다 나왔어 엄마도 나와서 다 나가더라고 왜 안 오더니 한참 만에 안 오더니 올 겨울에 임시하고 또 새끼 나고 또 갈래는지 안 그러면 새끼를 나를 여기가 뭐 사모조리고 웃으라고 웃고 꼬치 나도 진짜 이해가 안 나 왜 그러는 분이 있어 나 쟤가 새끼들 시작 우리 어디 가세요? орг 병원에 가세요 빨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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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머머 저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시각 다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야 저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들어왔어. 들어왔어. 갔다고 들고 와. 여기 뭐였어? 뭐해? 맛성드리네? 응? 척축도가 이렇게 보라가 다 된 거 봐서 한 50일이 넘었고요. 태아의 머리 사이즈가 2.25cm 정도 되니까 출산은 거의 임박한 것 같습니다. 다행이다. 신하게 되면 굉장히 예민해지면서 경계실이 많아지니까 친한 어떤 상황에도 아까 사나움을 부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여기 와서 우리 고양이가 이렇게 애교도 부리면서 우리한테 안긴다는 것은 굉장히 믿는다. 그리고 편하다. 안락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가 나로 좋대니까 나 좋다고 그러는데 내가 거북을 부딪힐 수도 없는 거니까 도와줘야지 뭐 하든. 나비야 여기서 새끼 잘 나가 응? 도와줄게 응? 어머니 계속 이렇게 지켜보시려고요. 지켜봐야죠. 낫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얘가 끝까지 지켜봐줘야지. 힘들다 이마. 아이고 나온다 아이고 나왔다. 나왔어요? 나왔어요? 뭐?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나도. 어이구 우리 세상에 지쳤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